잠시만 고맙습니다. 시카입니다. 오늘 이스라엘 수술 두번째, 바로 이 수술입니다. 자, 어떤 정원인지 바로 보러가겠습니다. 잠자 많이 보셨어요. 퇴근할 조지 있으세요? 퇴근 속에 뭔가가 와있어요. 일단 한번 소화 한번 들려봐야되겠죠? 퇴근, 그래서 완전 correctly. 자, 이제 한번 잘Game Night to know. 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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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헷 꽁 많은 부분을 좀 주문해야 되겠죠? 자, 이제는 잘좋게 가고 한잔 바로 파트로 병원 슬로우 quito 마코 마코 하아 다 안고 다 대신 피곤 진실 피곤 미포도 피곤 생애 다 미포도 자기 피곤 다 피곤 징 정기계수로 쉬는 재벌 자,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, 수술이나 이만큼 이 부분도 조심스럽게 절개하겠습니다 카메라는 놓고, 이시경 카메라를 놓고, 안에는 안쪽입니다 이런, 열쇠를 잡기셨나봐요 안에 열쇠가 있어요 아, 그래서 한 번은 자유술이 온 거였구나 자유술이 온 거였는지, 공감은 하겠습니다 공감은 낳은 거야 이제, 수술 문을 열었다 자유술 문을 열었다 공감은 안 되겠습니다 아 이제 소수지 거에 박수는 되었고요 네 이거 꺼내면은 끝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재밌나스 김 찾아뵙겠습니다